아 테라이네 테라이네 안타까운 테라인데 아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그러면은 한번 그거 해보자 잠수민 척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총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가만히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전주살라믄 말고 그거는 쭈빗다 해볼거고 한번 여기다가 지옥 해보자 일벌레가 좀 한마디 더 많긴 한데 어 한마디 더 빼자 이러면 이제 테라인이 진짜로 점수인줄 알겠지 테라는 상대로는 전진살라믄 안통하더라구 아 맞아 오버로드 보냈구나 그럼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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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이제 괜찮겠지 근데 얘가 정찰에 와야돼 그게 포인트야 아 정찰 안오는데 아 정찰 안온다 아 정찰 안오잖아 이리 나가야되는데 답이 없는데 아 진짜 안오네 아이씨 망할 아 사신으로 온다 아 근데 사신 또 돌아갔어 왜 돌아가 빡산데 이거 아 암마다 없어가지고 간거구나 암마다 없어가지고 와하하 소름 돋네 아이씨 야 이 사람 너무 잘하는데? 너무 잘해가지고 이상한거 다 생각해 아 이러면 다행이라고요? 아니죠 상대방이 오히려 빨리 알아야 방심할텐데 방심하질 않잖아 이러면은 가하 망할 아니 안와 아니 와줘 제발 너가 와야된다 아니 야 너무 안전하게 하잖아 오 이제 봤어 아 눌러버렸어 실수로 아 실수로 눌러버렸어 야 이제 바퀴가 출발하는거야 어때요? 완벽하죠? 그래 이제 바퀴 가는거야 그래 다온다 그래 지금이야 나이스 있어 아 이런 막혀버렸네 잠깐만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상대방 꼼꼼한 거 봐라 어디부터 올까 상대방이 아 바퀴 좀 더 모아서 할 걸 했나? 아 이거 빌드 처음 해봐가지고 짜임새가 없었다 갱신하면 안 되는데 빌드 안 나오지? 빌드 안 나오지? 여기가 아니야 아 탱크네 주변에 뭐 없나? 아 있다 여기 이제는 할만한 거 같아 이제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거 같아 아 이거 통하긴 하네 신기하다 아 이거 통하긴 하네 신기하다 아니 언제 왔어? 아니 언제 왔어? 아니 언제 왔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긴 거 같다 처음에 바퀴로 어 그래도 건설로 많이 잡아서 가지고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벤시 나오면 아자기 아자기인데 아자기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이건 혹시 모르니까 어 우리 꿀망이를 지워지는 거야 그냥 아 괜찮아 이거는 바퀴를 먼저 앞장 세우고 탱크를 좀 죽여보자 좋아 이러면 이제 다 연결돼 있다 우리는 땅굴로 연결돼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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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